안녕하세요 경기도청 방송국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도미네제아를 정책사업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번 더 토론회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조례개선 방안인데요. 이런 주제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님이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임보미 비전전략담당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경기에 걸맞는 정책제안 방안으로 구현된 한 번 더 토론회입니다. 저희는 도미네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 7기 9개월간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도미네 행정 위즈를 발굴했습니다. 발굴된 주제 중 검토 중이거나 완료된 주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았던 것이 소방관, 콜센터 등에 대한 화풀이 민원이었는데요. 경기도가 해결할 수 없는 개인 간의 다툼, 응급차 출동을 요구했는데 여성이 아닌 남성 소방관이 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편과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과 같이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 대한 폭력에 가까운 민원이 많았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도민들과 함께 경기도의 소리, 국민 생각함을 통해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방안을 공모했습니다. 여기에 발군된 내용 중에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이 바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를 보완하여 감정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그 제안의 실현을 위해 조례를 직접 제정하시는 도위원님과 실무부서, 전문가와 노동자, 그리고 도민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경기도 감정노동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감정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 시청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 중 저에게 말씀 주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서 경기도의 소리를 검색하셔서 정책 제안 코너에서 제안을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도민의 니즈를 빅데이터로 분석했다. 이 역시 굉장히 새로운 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안자님의 제안 의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명호 제안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서 온 신명호입니다. 먼저 경기도 아이디어 서포트지로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이 외부에서 보는 것과 실제 생활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람을 구해주고도 민원에 시달리거나 심할 경우에는 폭력에까지 시달린다는 신문기사나 또는 콜세타 직원들이 폭언에 지쳐서 자살을 한다거나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면서 경기도에서 일하시는 감정노동자분들이 좀 더 나은 처우와 보호를 받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각감과 경기도 소리를 통해서 조례 개정과 개선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공무원에서 많은 댓글과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도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제 의견이 채택되어서 도내 감정노동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 관심에서 나온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감정노동자로 사는 고충과 현실은 또 어떤지 도내의 감정노동자를 대표하여 경기도 콜센터 권정연 상담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콜센터 권정연 상담사입니다. 네, 먼저 아무래도 현업에 계신 분께 묻지 않을 수 없어서 모셨습니다. 상담사 지금 근무하고 계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네,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10년 동안 기억에 남는 민원인이 있었다면 또 어떤 민원인이셨을까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도민들께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전화를 주시는데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민원인들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일부러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장시간 통화를 하시면서 저희한테 화불이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경기도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도지사나 비서실 혹은 도의원까지 연결 요청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감정이나 친절이라는 것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든 경우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웃으면서 친절하게 상담을 하면 지금 웃음이 나와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정중하우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하기 싫은 거군요. 화나신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올해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민원인들도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인식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되어서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악성 고질 민원인들이 위와 같은 사례라든지 아니면 인격모독, 비아냥까지 포함을 해서 예전처럼 그냥 소리 지르고 욕하시는 선에서 끝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도 진화한다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얘기더라고요. 이걸 법이나 지원이 모든 걸 채우기에는 분명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업에 계시니까 스스로를 좀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또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고 중요한 점은 인식에 대한 개선이거든요. 전학이 넘어있는 사람이 실은 본인 앞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시지 못할 말들을 단순 유선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공무원이나 아니면 경찰공무원, 일선에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콜센터 상담원들도 실은 상담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이다 라는 부분들을 알아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힐링캠프라든지 아니면 처우 개선 이전에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다치고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받지 않을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대민 업무 하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께서는 직접적으로 욕설 폭언도 겪으시지만 심지어는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모범 지침 마련 및 배포에 대한 내용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좀 바꿔두면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굉장히 좋은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후 전문가와 도의원님 모시고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상담사님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상담사님께 감정노동이란 또 어떤 의미로 정의될 수 있을지 한 말씀 좀 들려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감정노동에 대해서 감정소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나눔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아픔이나 기쁨도 나누면 배가 되잖아요. 정보를 제공하거나 민원님들과 공감을 하면서 저 역시도 실은 많은 보람을 느끼거든요. 다만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감정을 소비함에 있어서 저 역시 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설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담사들의 감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눔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조례가 개정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례가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지침이나 매뉴얼의 형식으로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보미 비전전략 담당관님, 신명호 제안자님 그리고 현업에 계신 권정연 상담사님 세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주제토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방안 마련을 위해 세 분 모셨습니다. 우선 감정경영연구원장님으로 계신 양래훈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는 실제로 감정노동자를 위한 입법을 도와주실 분이죠. 송영만 경기도의회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영만 의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입법부 실제 사업을 진행하실 실무부서입니다. 경기도 노동권익과 김태희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후의 진행은 오늘 토론회의 자장을 맡아주신 감정경영연구원장님 양래훈 박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감정경영연구원장 양래훈입니다. 먼저 주제토론 순서는 송영만 의원님의 주제 발표 후에 저의 주제 발표 그리고 실무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영만 의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의 입장에서 오늘 토론회 주제가 더욱 무겁고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4월에 저는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퀵서비스 기사님, 대리운전기사님 등 이동노동자분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동권 보장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노동자 집단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집단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 오늘 토론회 주제와 같은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라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감정노동은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은 판매, 유통, 관광, 간호 등 대인서비스 노동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범위가 방금 말씀드린 영역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 노동과 감정노동자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동노동자들은 실제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에 스트레스가 동반됩니다. 그 스트레스는 좌절, 분노, 적대감, 감정적 소진과 같은 것들로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신질환 및 자살까지 이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실제 그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전주의 한 콜센터에서 실습 중이던 특성학우 학생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달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에는 부산의 한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의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에 실신을 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고충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노동자가 겪는 고충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주민의 부름을 받아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기도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는 것은 항상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 조례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자치법규 개선 전에 감정노동자의 규모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보고로 경기도 감정노동자는 약 200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근로자의 3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전국 감정노동자의 규모가 약 800만 명인데 전국 감정노동자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노동자의 직종을 보면 매장 판매직 종사자가 약 44만 명, 21.2%로 가장 많았고 조림 및 음식서비스직, 보건, 사회복지직, 종교관련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노동자 관련 문제의 심각성과 규모를 비춰볼 때 이들의 권익보호 필요성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내의 감정노동자 수가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진적이고 선도적으로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감정노동자의 노동권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해 2016년도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보호를 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서 감정노동자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적용받는 감정노동자는 경기도, 경기도청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간, 도의 사무이탁기간,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 하고 실태조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게 권리보장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상담 및 보호사업,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고용노동부와 경기도 내 시군, 민간기관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로는 우선 2017년, 18년도에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경기도 내 감정노동자 고유현황 및 노동환경을 파악하였고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제안하였고 모범 지침 작성 및 권리보장 교육 수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감정노동자 지원 관련 제도의 현장 지원체계 구축과 감정노동에 대한 도민인식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단체 연합회를 통해서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감정노동자 법률상담과 감정노동자 노동권 교육과 치유 프로그램 광자 개설 등 힐링캠프 시행도 하였고 감정노동 네트워크 회의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캠페인 및 홍보사업을 진행도록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감정노동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 모니터링 및 감정노동자 교육인력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작지만 내실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범위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인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을 확장을 하고 내쉬러를 출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조례에 영향력이 닿는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감정노동자는 경기도청, 경기도공공기관, 사무이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입니다. 즉, 본 조례를 통해서 권익보호와 의무를 부과받는 사용자는 경기도 공공영역에만 비친다는 것입니다. 앞서 감정노동자의 직종을 말씀드렸다시피 매장 판매직 종사자가 전체 노동자 수의 20%가 넘습니다. 조리 및 음식 서비스 감정노동자가 18% 이상이 됩니다. 이는 본 조례를 통해서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감정노동자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적영역에서 선도적인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이끈다는 것에는 조례가 갖는 큰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권익보호 효과가 크지 못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개정을 통해서 조례 적용 대상을 사적 영역의 감정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노동관련 사무는 근본적으로 국가사무로 분류되고 있고 김부겸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된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은 2018년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평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위법 없이 조례를 통해 가능한 내용이 아니기에 상위법 제정도 매우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감정노동자 피해에 대한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조치 또는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인식 전환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 내의 감정노동자 사용자들 중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실천을 하고 무문적인 기업 및 산업자에 대한 포상 및 우수 사업자 인증을 통해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유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는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고용노동부 시의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와 관련 민간기관을 명시하여 협력체계의 구색은 갖추었으나 당사자인 감정노동자를 협력체계의 구성원으로 명시하여 협력체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방금 송영만 의원님께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감정노동자 인권 증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와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감정노동자 피해에 대해서 사후 조치나 치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도적 차원에서의 감정노동 문제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감정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사해보면 감정노동자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악성 고객이나 민원인들의 갑질행위입니다.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의 빈도도 중요하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하지만 감정노동의 강도, 다시 말해 고객이 왕이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욕설뿐만 아니라 폭행을 일삼는 그런 진상 민원을 응대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문제인데요. 이로 인해서 감정노동자들은 정신적인 그런 장애와 우울증, 직무 소진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무 소진은 흔히 번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번아웃을 직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후군으로 분류를 했고요. 국제 질병진단에 공식적으로 등재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번아웃은 말 그대로 다 타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악성 민원 지침 가이드를 만들어서 좀 실전처럼 훈련할 필요가 있고요. 강성 고객 처리 전담부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에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제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정노동과 직무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지가 이런 감정노동자들의 번아웃을 줄이는데 유의미하였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동료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근로환경 그리고 이를 위해 예방적 차원의 노력들이 선제적으로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근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감정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을 먼저 보호하고 여기에 우리 도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나아가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을 함께 한번 모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예방은 스스로, 마음은 더불어. 무슨 슬로건 같죠? 그래서 예스 마더. 일명 제가 경기도에 처음으로 제안하는 슬로건이기도 하는데요. 예스 마더는 감정노동의 문제를 미리 예방해보자는 긍정의 예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라도 마더, 즉 엄마의 손길처럼 서로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감정노동자 보호문화의 확산을 해나가자라는 그 취지를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실무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감정노동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감정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방법을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몸을 단련하는 것이 운동이죠. 그래서 예방은 스스로라는 차원에서 예스 3대 운동법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각 근육을 키워보자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체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운동하는 것처럼 생각 근육도 운동을 통해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 특히 도움이 되는 생각 근육을 키우기 방법으로는 재미있게 해석하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제가 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분 특히 감정노동으로부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 중에 감정노동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다라는 그런 힘든 부분을 호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동료분이 머리가 아픈 것과 가슴이 아픈 것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죠? 라고 물어봤더니 친정어머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픈데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픕니다. 강의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유쾌한 웃음바다가 되었는데요.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뭔가 재미있게 해석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죠.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고 내 힘들다. 내 힘들다. 이것도 뒤집으면 다들 힘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역경을 또 거꾸로 읽어보면 경력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노동도 좀 어렵겠지만 좀 재미있게 해석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서 웃어넘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감정근육을 단련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감정을 바라보는 건데요. 이런 연습들은 우리 힐링 프로그램에서 많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본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정은 나의 감정과 민원인의 감정이 있죠.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을 살피고 보살피는 겁니다. 감정노동은 본래 감정 부조화로부터 출발합니다. 즉 내면에 생성된 감정과 우리 기관에서 아니면 기업에서 표현해야 될 감정표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즉 행동으로 외면에 보여지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감정이 부조화 즉 노동을 하는 것 이것이 쉽게 말해서 감정노동이죠. 감정에 대한 인식 감정의 정의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자극들에 대해서 우리 뇌는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정기적 화학적 신호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감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는 우리가 잘 알아차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 사실 나쁜 신호등이 아니죠. 스탑 멈춰라. 멈추라는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멈추고 그리고 민원이 아니면 악성 고객이 멈출 것 같지 않으면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이런 감정 근육을 단련시키는 훈련이 사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스스로가 훈련을 해야 된다. 운동하듯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면 마음 바캉스 운동법입니다. 우리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지금 해결해지고 있는 힐링 프로그램 저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 바캉스 떠나기 좋은 때죠. 그런데 바캉스라는 뜻의 어원은요. 우리가 비어있는 이라는 vacant 영어 단어 vacant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떠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일상으로 또 복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내가 앉아있는 그 공간 우리의 직장 우리 일터 안에서의 바캉스 어렵지 않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 꼬리 한번 쓱 올려주면서 아 그래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라는 말도 있지만요. 저는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강가에 살 작정이라면 악어랑 친해져야 한다. 우리 주변의 악어들 출몰합니다. 특히 감정노동 하시는 분들 많이 출몰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친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스스로가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감정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자는 그런 취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의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가 아닌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스 마더 예방은 스스로 마음은 더불어 이런 슬로건 이런 사업을 제안하면서 감정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 한 번 더 토론회 이후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또 경기도 내 시군 민간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해서 감정노동자 사회적 보호를 위한 힘과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나 추가 뭐 말씀 나누실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네 우리 의원님께서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위법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이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우선이겠지만은 그 전에 최소한의 권익보호 장치로서의 법적 재반사항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보건법 개정으로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의 작은 장치는 마련된 상황입니다. 본법 제 26조 2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르면 감정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서 있습니다. 물론 본법의 취지에는 동감을 갖다가 하지만 예방의 차원이 아닌 사후조치 또는 긴급대피에 관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감정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않고서 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사용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국회 김부겸 의원 동의 등 발의로 해서 감정노동 보호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와 고객의 금지 행위, 사용자의 보호조치의 의무,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계획 수립 등 내용이 있습니다. 즉 감정노동자의 사용자와 함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감정노동자만을 위한 개벌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본법의 재정 또는 다른 노동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태희 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안내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먼저 앞서서 송영만 의원님께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험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가난조례가 만들어진 시점에서부터 경기도가 추진해 오고 있던 사업 현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경기도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작지만 내실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권익보호 사업을 확장하고 내실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지도 감독하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실무자인 저 역시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내실화는 결국에는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에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성되는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찾아가는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약 2년여 동안 권리보장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실체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올해 사업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치유보다는 예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김태희 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계신 사안이 있으실까요? 네 토론회의 시작에 있어 경기도 콜센터에 권정현 상담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컨대 힐링 교육이나 처우 개선 이전에 예방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고요. 또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정노동자의 경우 그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극복해야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소일코 애완감 고치기라는 대안은 더더욱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은 다른 노동 문제와는 달리 사업장 내부 구성원이 아닌 외부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외부 고객에 해당하는 바로 저와 같은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도민 스스로가 감정노동 피해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도민대상 거리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민대상 홍보물도 제작하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강사님들과 프로그램 참여자들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분들과 협력해서 최대한 많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퍼지고 퍼져서 나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태희 박사님의 감정노동자를 배려할 수 있는 문화 저도 깊이 공감을 하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사례가 있다면 들을 수 있을까요? 박사님이 많은 이야기를 앞에서 해주셨는데요. 저에게는 그리 거창하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년 전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말인데요. 어떤 사람의 사람 됨을 알려면 그 사람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114 안내 전화기를 들었을 때 아니면 갑자기 카드회사나 보험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 계산타 앞에 나 홀로 섰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화하고 행동하는지 잘 살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누군가를 살펴보기도 전에 어느 날 문득 제 자신에게 스스로 크게 실망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제 말투가 거만한지 그나마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들을 말하는데 저 혼자였을 때 제 말투는 아 이게 나의 삶으로 못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던 이른모를 누군가가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제 인식개선이라는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누군가의 행동을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예방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 행동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감정노동자들을 좀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경기도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그런 입장으로서 경기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실제 감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대해 광역회사나 지자체에서 경기도는 지금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화문의나 사업현황 자료 요청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선도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하게는 앞서서 송영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부나 조성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및 그 산하 기관에서 종사하는 경기도 내 감정노동자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정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 내 모든 감정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얼마 전에 경기도의 노동국이 신설되었고요. 그 노동군의과의 감정노동자, 실무자인 저로서는 경기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있음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중요한 토론의 주제의 패널로 불러주신 것만 봐도 책임이 막중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떠나서 제 일상의 제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박사님이 말씀하신 예스 마덜의 흠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의 각종 정책과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가 뭔지 진단할 수 있는 말씀들 주셨습니다. 이제 그 숙제를 풀기 위한 귀한 걸음과 움직임이 경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고민고민이 깊어지고 또한 그 깊이 있는 고민이 한 걸음 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정노동자분들께 응원의 말을 전하며 오늘 토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경기도의 소리, 경기도 공식 유튜브, 국민생각함 경기도에서 보실 수 있고요. 추가 제안은 해당 채널에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도민의 제안을 모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한 번 더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